저는 뭐 원하시는 만큼. 원하시는 만큼. 그런데 그 부분이 같이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. 남자들은 백식장 종이자격 하는 거 하나가 들을 수만 있어요.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손잡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보기 힘들어요. 그런데 나이 지긋한 분이 손 꼭 잡고 다니면 불륜 아니면 재원이나 이런 말 하잖아요. 교회에서 식당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마주 앉지 않고 옆에 앉거나 비싼 거를 시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대화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손 붙잡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재원 아니면 불륜이다. 진짜 부부 같은 경우는 거의 말이 없이 그냥 밥만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. 아니 우리는 안 그래요. 그것도 또 그렇게만 한정 질 게 아니라 우리는 꼭 손 잡고 다녀요. 왜 손을 잡고 다니느냐. 뭐 의의가 깊어서라기보다는. 그렇지. 서로 의지해 주니까 손 꽉 잡고 여기 잡아요. 핸드로 딱 들어주고. 그걸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그래도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. 참 그게 좋지. 이게 뭐 불륜이고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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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